안녕하세요.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두 형제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과 과일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오늘날에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인의 제사가 어떤 형태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왜 가인의 제사가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물이 죽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물이 왜 죽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언젠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은 동물 대신에 곡식과 열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장세기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지은 곡식과 열매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양만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양과 함께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까?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 하신지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인의 신앙과 아벨의 신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중요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물을 바치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가인이 불순종했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불순종했을까?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어린 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기름을 함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 제도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기름은 여와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름은 반드시 재단 위에서 태워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을 반드시 태워 없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제사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태워 없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동물의 기름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동물의 기름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몸에 붙어있던 그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다 잘라내고 긁어내어 재단에 태웠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하나님이요. 이제 기름을 태울 때 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모든 죄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서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지내야 할 필요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 곡식과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죽이면 반드시 어린 양 속에 있는 그 기름까지 긁어내어서 태워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기름을 태우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제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죄인의 마음 속에서 반드시 죄가 태워져서 없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그 죄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그 불순종의 정신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고 기름을 태워 없애는 제사 대신에 땅의 소산을 바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완전한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소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죽임과 동시에 기름까지 태워 없애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는 동시에 그 죄를 버리고 태워 없애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인의 제사처럼 불안전한 제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만 기름은 태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 죽이면 되지 기름은 태워 없애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식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버리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참 인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죄를 버리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그렇게 드물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대신에 가인처럼 땅에 소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치는 대신에 이 땅에서 자신이 거두어드린 그 돈과 재물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양심을 위로받고 싶고 또 율법의 정제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피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인의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죄를 미워해서 버려서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이 가인의 제사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안에 믿음에 대한 큰 혼돈이 생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적당히 믿어도 구원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알고 있는 어떤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칭의를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항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란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믿음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소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생사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의 눈을 바라봅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엄마, 아빠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시험받을 때 기도하는데 정욕과 욕심을 도무지 저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자꾸 시험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험이 올 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는 형제의 생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이것은 참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는가 아니면 일부분만 바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비결은 전체를 바치는 데 있습니다. 전체를 바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일부분만을 바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분만을 바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면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늘 양심의 가책과 정제받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인의 제사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소산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바친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진 분위기에는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분명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강조점이 그런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을 강조하나요? 충성과 순종을 강조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인생 전체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이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인 격변이 많았고 또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 보물을 집안에 두지 않고 밭을 깊게 판 후에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밭의 주인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밭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아무도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주인의 밭을 열심히 갈다가 우연히 밭의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됩니다.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빨리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밭의 감추인 보화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경험을 뜻합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경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경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경험이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그렇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금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남겨지게 됩니다. 왜 남겨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비밀로 감추어지게 될까요?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는데 이 다 판다고 했는데 무엇을 판다는 얘기인가요? 내 재산을 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집이나 자동차나 소유를 판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다 판다는 말은 다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생의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내 생의 일부분만 팔아서 구원도 받고 세상 쾌락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도의 죽음과 사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생의 전체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한 사랑과 희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충성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사랑과 희생을 퍼부은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과 존경과 효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생애를 드리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추어진 구원과 영생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세상을 싫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파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의 길로 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의 왕인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속 깊숙이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미워하게 되고 마귀가 던져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를 그 생애 속에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는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릅니다. 여기서도 다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진주의 비유에서도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만 구원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경험을 계속해서 사고 파는 문제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거길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고 파는 것으로 설명하는 그런 사상이 반복되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라오디기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져받는 것인데 왜 여기서 자꾸 사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생애를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만 불로 연단한 금, 다시 말해서 시련 속에서 연단받은 믿음이 내 속에 생기고 안약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흰옷,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내 생애를 팔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다 팔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일부만 드리면 안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부자 법관의 대화에서 우리가 다 팔아야 하는, 다 드려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부자 법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팔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재산 문제로 국한시키지만 이 말씀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부자 법관은 모태교인으로서 유대인의 법도대로 개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위로서 개명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늘 마음속에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부자의 문제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다 팔라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파는 사상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까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둘 중 하나는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기면 이쪽 주인에게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다 팔아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면 꼭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옵니다. 생애를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애를 주님께 바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주님께 죄송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 통해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회개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되고, 죄를 범하기 이전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애를 모두 바친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아, 너도 죄를 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알곡은 뜨거운 태양과 폭풍 속에서도 점점 속이 영글면서 추수할 곡식으로 변화되지만, 가라지는 그 빈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속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늘 죄와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생애에 맺히는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그 밭에 감추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21절 끝을 보죠. 21절 끝에 있는 말씀. 다 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드리지 않고 따라가면 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드리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종류의 시험과 죄에 반복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험과 비슷한 죄 때문에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자꾸 좌절감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더 받게 되고 정제받는 느낌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강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부분의 시험을 당할 때는 아주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살다가 보면 사단이 어떤 미혹을 줄까요? 사단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미혹합니다. 어떤 설교자를 보내서 내 자신의 부족한 경험을 합리화시켜주는 복음과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버리기 싫은 그 죄, 내가 버리기 싫은 그 욕심을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내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죄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준 그런 종류의 복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얼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태워 없애는 경험이 오늘날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르침들과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두 종류의 제사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자신의 생애 속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가인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아벨의 제사를 자신의 생애 속에서 드리는 사람들은 아벨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자신의 영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복음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내 속에 부응이 생기고 회개가 생기고 개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9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발이니. 말세의 악한 자들이 거짓 복음과 거짓 속임수를, 불의의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보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속임수에 빠지게 될까요? 그 10절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서 진리의 사랑을 결국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상호간에 교감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또한 진리를 사랑해야 거기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진리를 거절하고 내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은 이렇게 발전돼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신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기심과 탐욕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살피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살피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내 경험을 살펴야 되는데 내 경험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이런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께서 제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경험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 자신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경험을 높이 두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당할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가인의 제사를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교회 안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복음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 앞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받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미워하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면 그런 가르침과 그런 복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의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면 그런 교리와 그런 가르침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게 되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흔히 마음밭이 참 단단하다 하는 말을 하죠.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고 어떤 경험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실 때 거절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대신에 내 자신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을 따라갑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깨야 합니다. 뒤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뒤도서 1장 16절입니다.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 신앙을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한 번 믿으면 구원이 결정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이상한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려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가인의 제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벌이는 회계 대신에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을 죽이지만 그 어린 양을 죽인 죄를 벌이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꾸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충성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가장 사랑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병사가 전쟁에 나가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심장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 박힌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폴레옹 장군은 급히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서 그 병사를 수술하도록 했습니다. 주치의가 그 병사를 자신의 수술실로 옮기고 칼로 가슴에 대려고 하는데 그래서 총알을 꺼내려고 하는데 병사가 주치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제 가슴을 절개하실 때 깊게 절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의사 선생님은 나폴레옹이라는 내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곳을 보면 그 사실을 나폴레옹 장군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바치는 충성도 이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우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슴 속에 그리스도라는 내 글자가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글자가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신앙과 세속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새겨진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풀무웃불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합리화함으로써 죄를 붙잡고 있는 그 정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